OK 안녕하세요 우승불의 아시아프입니다 진짜 대단한 와 여러분 역대사장 이렇게 아시랍에서도 이렇게 이런식으로 추구된 적이 없죠 트렉사스의 명차 XMAX 그 다음에 아르마드랑고의 명차 EXB 이에요 왕클라톤 1대5 클라토이죠 자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나온 제품이구요 옵션을 많이 했어요 약간 밝게 해야지 제대로 나올까 여기까지 잠깐 밝게 해 볼게요 자 스키드 까지 멋지게 됐구요 스키드 까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자 오른쪽 그 다음에 뒤쪽 뒤쪽 이쪽도 살짝 그리고 바디를 벗겨볼게요 바디 한쪽에서 한쪽 벗겨보세요 바디 바디 살짝 벗긴 상태에서 이렇게 얘는 바디를 바디 핀 타입이구요 근데 얘는 바디를 이렇게 탁탁 올려서 바디 핀이 없어요 바디 핀이 없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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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야 조정기는 당연히 뭐 이거 조정기 켜고 조정기 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중요하면 뭐 끝내주죠 바테리는 둘 다 7600짜리 자 오케이 7600 배터리 자 오케이 7600 배터리구요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야 옵션까지 이거 새로는 옵션이거든요 1대 옵션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7700 샤시 얘는 플레스틱 샤시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플레스틱 샤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삐디디따 거는 여기다가 띠띠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 옆으로 자 일단 하나씩만 꽂아볼까요 하나씩으로 띠띠 그렇죠 두개 꽂으면 되는데 일단 한숨만 하니깐요 자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진짜 역대입니다 역대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구경 하시는거죠 나머지 또 하나 또 잭 하나 남겨놨어요 또 다시 할 수 있게끔 히트닝크 다 놨고요 오토 쪽에 오토 엄청 크죠 자 야 가운데 쪽도 메탈 그냥 탄성밖에 안 나요 탄성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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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계속 보여주죠 자 밑에 하우셔씨 옵션으로 쫙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플라스틱이라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트랙사스 알잖아요 여러분들 믿고 가는 트랙사스 아주 멋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모터가 약간 뒤쪽에 있고 얘는 모터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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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봤을때는 이제 오른쪽이고 뒤에서 또 왼쪽 인데요 자 앞쪽이기 때문에 모터가 왼쪽이 있죠 앞쪽 그 다음은 중간으로 딱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시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스펙이 되겠습니다 스펙이 야 이거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들 저도 예 저도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 만드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2시간 걸리는데 얘는 지금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쉬었다가 쉬었다가 해도 아주 보람된 그런 제품입니다 제주도우레님께서는 바로 출고 되길 바랬고요 바로 이제 세팅해서 출고 되길 바랬고요 제주도우레님께서는 동영상을 좀 찍어서 동영상을 찍기 바래서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비교한다면 여기 미니 사이즈 차량 봤을 때는 아주 꼬꼬마가 되겠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저는 솔직히 둘 다 좋아요 타이어는 약간 크네요 그렇죠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노트도 GZM 좋습니다 멋진 크고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뒤에 다 뒤로 봤을때는 뒤에 왔을때도 예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측면으로 보여요 측면에도 난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역시 RC 라이프 LED와 함께 멋진 RC생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영상 같이 이렇게 풀세팅해서 판매되는 영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코로나에 안전하게 건강을 위해 하시구요 항상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출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